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메이크업 튜토리얼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 집 앞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지금 이제 봄이니까 꽃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근데 그 꽃을 보면서 되게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하나 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라디에이션 있는 그런 아이 메이크업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메이크업 튜토리얼 시작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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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